드디어 그 소름이 돋는 그 목소리 주인공 아 너무 띄우세요 아니 선생님은 막 띄우라고 우리를 갖췄어 조용히 말없이 잘 지내란 그대의 문자 메시지 도착하는 날 마침 그날은 비가 내렸죠 작가에 내리는 빗물은 어디서 눈물이 다었나 내 가슴을 심밀히 두고 적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 이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 당신은 이 세상 처음 만났던 진정한 사랑이었어 잊을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내 인생 말 때까지 다시 또 돌아와요 나의 사랑 보낼 수 없는 사랑 다시 돌아와요 나의 사랑 아니요 아니요 당신 이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 당신은 이 세상 처음 만났던 진정한 사랑이었어 잊을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내 인생 말 때까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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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보낼 수 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노래 좋은가요? 네